조작, 학단의 조치가 내려지지 않으면 계속될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의 여러분들 조작의 주력부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산조작입니다. 전산조작으로 후보별 득표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렇게 집계조작이 핵심입니다. 집계조작. 수계표를 해서 아무리 현장에서 정직한 후보별 득표수를 여러분들 이렇게 전송하더라도 전송하더라도 중앙선거관리내가 간장하는 그런 소위 서브시스템 보조db의 그런 정직한 득표수가 나오더라도 보조db에 연결된 조작용 서브를 활용해 가지고 그 서브 안에 입력되어 있는 한두 줄짜리 조작 프로그램을 사용해 가지고 득표수가 다 변조가 되는 겁니다. 100표는 115표, 200표는 250표, 300표는 375표 이렇게 다 변조되게끔 그렇게 여러분들 그게 프로그램이 다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 그거를 방송에서 다 여러분들 발표하고 그게 또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다 올라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세종시 보시기 바랍니다. 세종시는 두 개의 선거구하고 19개의 은면동 도농복합이름 지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4.15 총선에서 사전투표 득표 조작이 어떻게 일어난지가 간단한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가 차이값 그래프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득표 득표일 18개 이름에서 모두 다 좌우대칭이고 모두 다 차이값이 플러스 10% 내외 더블당은 미래통합당은 마이너스 10% 내외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아이들이 공작 시간에 종이를 가지고 물감을 묻혀 가지고 딱 반으로 접었다 펼칠 때 나오는 것을 데칼코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18군 가운데 한 곳도 더블당은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모두 다 표를 더해 줬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모두 다 마이너스입니다. 모두 다 표를 마이너스 처리했다는 겁니다. 이 전국에 보시게 되면 이 전국의 3585개 은면동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그래프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다 좌우대칭입니다. 전국의 모든 거의 모든 은면부에서 뭐죠 더블당은 다 사전투표를 받는 쪽 훔치는 쪽 이쪽은 훔침을 당하는 쪽 미래통합당은 더 기가 차지 않습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술이지 뭐 이게 뭡니까 선거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전국의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제주에서는 그 많은 은면동 가운데서 다 합치게 되면 2600개 2600대 1이지 않습니까 더블업주당이 사전투표에 승리를 할 확률이 2600대 1입니다. 더블업주당이 여러분들 승리할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을 2600개 곱한 거지 않습니까 2600개를 곱한 문제는 얼마나 됩니까 70개만 여러분 곱하더라도 11에 8059조가 되는 겁니다. 미친 결과가 미친 확률의 여러분들 선거가 2020년 4.15 총선인 겁니다. 이걸 보고 하태경이나 이준석이 다 부정성 없다고 이야기하고 조갑자나 이런들 정규제가 그냥 부정성도 길길이 날 듯 않습니까 정신 나간 인간들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 무슨 음모론이나 지금도 이런 노래하고 있는 인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11회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경 다음에 11회가 있는 거가 70성만 하더라도 이러면 11회인데 이 결과가 뭡니까 2600성입니다. 2600성. 70성만 하더라도 11회인데 2600성이라는 것은 계산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정도의 희귀한 확률이 2020년 4.15 총선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런 거대한 이런 부정성들을 대법관들이 다 덮고 대한민국의 이름 걸깨나 쓰는 언론인들이 다 덮은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 검찰의 이름 다 덮은 겁니다. 그 문제에서 현직 대통령이 입을 저렇게 쳐 닫고 있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놈들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너희가 잘 먹고 어떻게 잘 살겠노 너희가 벌받지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2600성 2600성 더불어민주당이 여러분 승리할 확률의 2분의 1이잖아요. 승리하거나 여러분들 패배하거나 그럼 0.5 0.5에 2600성이니까 0.5를 266개 곱한 겁니다. 똑같은 확률이 국민의 힘에서도 일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미친 짓들 하고도 이걸 밝혀 가지고 나라를 정상으로 세울 생각을 전혀 안 하니까 어떻게 이러면 내 입에서 욕 안 나오겠습니까 그래도 이 정도 점잖하니까 그냥 욕을 그냥 그래도 그냥 미친 숫자다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는 거죠. 이거 보시게 되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걸 계산을 좀 제가 jih님께서 계산 좀 해 주십시오 이랬겠지만 도저히 공박사님 이 뒤로는 계산기가 돌아가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더군요. 11에 넘으면 계산기가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계산기가 돌아가지 않을 정도의 확률이 대한민국의 2020년 4.15 총성입니다. 그걸 다 입을 다무는 겁니다. 입을 다물고 입을 다물면서 그걸 밝히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 무슨 고소를 하겠다 고발하겠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주호영 씨 왈 명예훼손으로 공병을 고소하겠다 허위 사실을 유폐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한 인간들이지 않습니까 뭘 했습니까 국민의 힘이 그동안 이게 2020년도 4.15 총선에 인천 남동구 가버립니다. 가만히 계시죠 지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게 이 사람들이 조작을 어떻게 계속 하는지 한번 봅시다 이번에 이번에 여러분 이번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관위 창고에서 발생한 일은 그냥 남동구 사람들이 재수없게 걸렸을 뿐이고 전국에서 다 일어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 부정선거를 건제를 못하면 나라가 망하는 길입니다 윤 대통령 보시기 바랍니다 3구 대통령 선거에서 240만 표를 도덕질 당했는데 개우 24만 7077표 차이로 이긴 거잖아요 그런데 입 한 번 떼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 재임 하에 첫 번째 공직선거가 2022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조작값은 낮았지만 전국적인 규모에서 다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런 윤 대통령이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용기를 얻어 가지고 2023년 4월 5일 보궐선거는 인천 울산광역시 교육감선거는 35%를 조작하고 울산광역시 국민의힘의 텃밭인 남구구의회 기초의원선거에서는 조작 15%를 조작을 해 가지고 더불당 낙선자를 당선자로 만들 국민의힘 후보를 낙선자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게 완전히 윤 대통령을 물어보는 거 아니까 합바지가 아니고 바보 천치로 보는 겁니다 그것도 입을 담으니까 이제 바보 천치에 죽어라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뭘 했습니까 2023년 10월 10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2017년 이후에 역대 사상 최고치의 사전투표자 수 기준으로 35% 조작 참고로 4.15 총선 25%를 조작했습니다 3만 7453표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 7.49% 뻥튀기 해 가지고 득표율 객차가 김태호가 17% 차이 나게끔 여러분들 완전히 만든 겁니다 갈리비원회의 선거 사기 세력들이 완전히 윤 대통령을 바보 천치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완전히 합바지 정도로 여기는 갈수록 조작이 심해지는 겁니다 그게 4.15 총선은 어떻습니까 더 중요한 선거니까 더 크게 조작하겠죠 조작은 조작범들을 잡아가지고 근절시키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가지고 세월이 갈수록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인천남동구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선관위 창고 사건이 발생한 인천남동구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인천남동구에 사전투표가 25%를 조작했거든요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발각이 되잖아요 선거관리비원회가 득표수를 조작해놓으니까 득표수를 여러분들 분석해가지고 조작에 사용한 규칙을 찾아낸 겁니다 이게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 이게 여러분들 가만히 계시보시죠 이게 대선이 아니고 이게 4.15 총선입니다 대선은 그냥 인천남동구고 총선은 남동구 갑을이 있습니다 이게 25%를 조작한 겁니다 100장당 25장을 훔쳐가지고 유정복 후보의 마이너스 4778표 그거를 플러스 4778표를 만들어줬으니까 얼추 9000표 정도를 조작을 한 거죠 이게 여러분들 남동구 어리입니다 남동구 어리는 이원복 의원이 출마했고 돈봉투 사건으로 이번에 감옥에 가있는 삼선의원인 윤관석 씨가 출마했습니다 25%를 조작한 겁니다 여기도 25% 여기도 25% 한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그게 아닙니다 이것도 4.15 총선 인천남동구 갑 조작값 25% 전산 조작을 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프로그램이 딱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돌리면 되는 겁니다 돈도 하나도 안 듭니다 이게 2020년도 4.15 총선입니다 그럼 2022년도 3구 대통령선거는 여러분들 대선은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통합이 대통령선거는 남동구 갑을이 아니고 남동구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남동구 갑 어리 국회의원 선거를 나눠져 있습니다 그럼 대통령선거는 얼마나 조작했나 대통령선거는 15%를 조작했습니다 이만큼 선거 조작범들이 안심을 한 겁니다 사전투표율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15%를 조작해 가지고 윤 후보한테서 9631표를 훔치고 심상정 한께 552표를 훔쳐 가지고 1만 183표를 마이너스 처리하고 그 다음 이재명 한께 플러스 100 1만 180표 더해 준 겁니다 그러면 2만 몇 천표 정도를 조작을 한 겁니다 3구 대통령선거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윤석열이 16만 표를 얻었는데 15만 표를 얻었다고 발표하고 이재명이 15만 표를 얻었는데 16만 표를 받았다고 발표에 뻥튀게 발표를 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다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15%씩을 조작을 해 가지고 이번에 여러분들 인천 남동구에 관회사전투표에 표 수신 넣었던 거 그 선거가 바로 이 선거입니다 전산 프로그램을 가지고 득표수를 조작하고 그 다음에 작업을 한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어마어마하게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2016년 총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16년 총선이 아마 20대 총선일 겁니다 20대 총선 이 보시게 되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16년도 박근혜 전 대통령 대회의 총선 결과입니다 이게 남동국합입니다 이게 조작을 했습니다 사전투표와 당일투표가 상당히 높습니다 마이너스 4% 플러스 4% 1% 여기서 찾아낸 규칙을 가지고 조정하니까 거의 0% 진입한 거죠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 2016년 총선에서 전국적인 차원의 조작은 없었습니다 부분적으로 조작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남동국합은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남동국을은 조작이 없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남동국을에는 조전혁 후보가 출마했는데 조작이 없었습니다 조작이 없었기 때문에 사전 빼기 당일이 다 이렇게 차이값이 선관이 발표된 자료가 마이너스 2% 플러스 1% 마이너스 1%로 모두 다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작이라는 것이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핵심적인 조작은 조작은 여러분 바로 무슨 조작입니까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 가지고 조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인쇄 날인으로 위조투표를 찍어 가지고 얼추 비슷하게 집어넣는 겁니다 그런데 딱 들어맞지 않아 가지고 투표장에서 교부한 투표제하고 그다음에 밝히던 투표제 다 달라 가지고 뭐죠 그런 요리를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경기도지사선거나 경기도교육감선거에 일산 2동과 식사동 같은 데서 부정선거가 밝혀진 게 경우는 조작한 걸 100표를 했는데 표를 여러분들 80표를 교부했거나 120표를 교부해 가지고 발각된 경우가 들어 있는 거죠 그러나 가장 주력부대는 바로 전산 프로그램으로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하는 것이고 그것을 안심하고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위조투표제를 제조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